올토라 머신을 받아주세요 좋군요 잠깐만 이거 언제 다 치워 바닥에 뭔가 똥이 막 굴러다니는데 뭐 좋다고 생각해 나중에 치우자 저 누구지? 아 오리구나 오리 주둥아리였어 아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군요 자 미니카 쓰레기 제거할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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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쓰레기 처리반이 나타났어요 저군요 저 내년에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십니까 축하드리요 내가 어지를건데 이렇게 사비 두개야 됐다 그리고 이거 팔고 이건 내비두고 이것도 내비두고 이거 내비두면 딱 되는 구렴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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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 아니라 이렇게 으으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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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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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뭐 어 첫 번째 통신은 조용조용하게 널다가 고수문의 마을로 또 놀러가보도록 하겠어 고수마을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뭐해! 자 뭐 좀 팔아야겠다 안그렇습니까? 울트라코프 미니카 그리고 사파이어는 네비 두자고 어 말라 그랬지? 그렇지 아니 여기가 아니지 일로 올 필요가 없었지 그렇지 상점가에서는 너무 값싸게 우리 물건을 사들여가지고 어 여기 중고 매장이 더 비싸게 팔린다고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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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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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저것 팔아보자 위니카 됐으 3256배 좋군요 좋군요 나 자 어 어 뭐야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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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이 여러분 집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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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중고상인 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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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장으로 집합 집합 그그그그그그 도끼 좀 도끼 도끼 렌탈 플리즈 도끼가 필요해요 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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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가 필요하오 도끼 나이건 지금 도끼가 필요해 수천요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끼도끼 도끼 도끼주세요 도끼도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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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도끼도끼 도끼 도끼 그기 아 도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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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맞다 사내누나방이라고 했었죠 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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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주세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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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따라오세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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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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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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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아이 잘한다 어 힘 꽤나 쓰는구만 아따 그럼 이거 요거 요거 요것도 뿌르르르 이것도 부셔주세요 아따 돈은 내꺼야 그렇지 어 잠깐만 안돼 삽으로 메우지마세요 그 삽 메우면 안돼 어 이게 묻기 이게 묻기 아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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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래 아 이게 아니잖아 묻자 자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거 야 이렇게 이렇게 심어야지 백퍼센트 복숭아가 자라기 때문에 원래 나무가 잘 자라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심어야 돼 요렇게 자 굿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으니까 콩먹어라 먹으라 콩 물러가라 엇 엇 엇 엇 피하고 던지고 피하고 던지고 르르르르 던지고 당신은 한발이고 나는 지금 열여섯발을 연속으로 던진다고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피하고 오늘 마리오하나요 아뇨 오늘 마리오는 못할것같은 느낌 이르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힘들어 아 잠깐만 아 쉬워야지 하 흐 흐 어 뭐야? 앉아서도 되네? 물러가라! 물러가라! 우리 마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막 겁나게 뛰어다녀도 전혀 걸을김이 없어 우리 마을 최대의 장점이지 넓은 운동장 낚시가 당기는 투나잇 해보자고 음 뭔가 대어를 낚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야 음 이거다 이거 이거 짠! 호보 빌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낚시 하자 낚시 이거 뭐야 카네이션? 에이 필요합니다 아라! 너 졌잖아! 그럴 수도 있지 뭐야 어헝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이거 강에? 아 강에는 안들어가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었네 아 깜짝이야! 아 낚시야! 가깝낚을 했잖아 산에 누..누네..누너나봐 산에 누..누나..누나봐? 산..사..뭐지? 정확한 이름이 뭐죠? 산에 누나봐 산에 누나봐 맞나? 어! 이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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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? 어? 아! 아! 자 집어 던지고 농어는 쓰잘데기가 없다고 음 아 나 오늘 뭔가 대어를 낚고 싶은데 말이지 대어요 대어 너 너 너 너 너 아 뭔가 그 그 뭐라 뭐라 그러지? 청새치 같은 걸 잡고 싶은데 청새치 너무나 큰 꼴인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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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응원어! 너무 좋아 음 사랑스러워 뭔가 초록빛깔이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먹음직스럽잖아 아 생선 먹고 싶다 소금기가 어마어마한 생선을 먹고 싶구나 고등어 고등어 먹고 싶다 고등어 전개기 두사람도 저 잠수복이 있구만 우리 마을에서 잠수하면 무슨 재미일까 뭐 좀 있습니까 뭐 먹을만한거 따를 수 있어요 물어라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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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그치 요런 모래 해변 근처에는 저 뭐야 야자 야자나무를 심을 수가 있었어요 야자나무 생각도 못했네 야자나무 야자 열매를 자 섬에서 주워와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좀 키울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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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아보자고 없네 선물 잠자리채로 저거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어 음 음 아 저군요 톱사슴벌레군요 하나 더 있잖아 핫 아 아 빠른데 이녀석 내가 커브를 돌려가지고 아쉽구만 우맨 누구러 놀러왔나봐요 누구러가 놀러오죠 놀러오사랑 없는데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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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 흐흐흐 버머쿠니앤념님의 바울님이 놀러오셨습니다 으흠 그렇군요 시은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헬로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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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를 쳐야지 하이 vomet 뭐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우리 귀여운 푸와 그거라 죽어라! 죽어라! 어디갔어? 새로운 사람 어디있어? 사로졌어 없어졌어? 없어졌어 얼루가있어 이리 커몬 커몬 커몬! 어 뭐야 웬 타이머? 자 이거 낚시 낚시 낚시고 낚시 낚시고 자 제한시간내 겁나게 많은 물고기를 낚아라 낚시 자 하자라! 물고기 자 하자라! 수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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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하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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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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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! IB 어이! 흐하! 메기를 잡았다! 흐흐 으흐으 흐흐흐흫 멩이를 잡았는데 뭐 뭐 뭐 뭐 불만해서 불만해서 흡 물로가라 물로가 라 자 오빠 귀신 녀석 의hrhrr 냥냥냥냥냥냥 맥이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 잡아보네요. 맥이 맥이 넓은 대상으로 나가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어 야 근데 시간이 너무 모자르잖아 어 낚시에 적합한 시간이 아니었거늘 뭔가 이런 오밤중에는 게다가 불꽃이 뻥뻥 터지는 이 오밤중에는 좀 뭔가 근사한 물고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말이죠 어 쥐똥 같은 것밖에 안 나오네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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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이것만 잡자 이거 가먼 가먼 이쪽을 봐 이쪽을 봐 흐어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가지보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하구나 자 두 마리 잡았어요 누가 1등이런지 보자고 에이 오 뭐야 지우님이 1등이네 오우 자 1등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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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삼심송에서 주의한 선물 선물 자 선물도 챙겨가셨어요 콩도 먹어라 대단하잖아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오이 가져왔었네 자 야자 열매를 가져왔었어요 오우 대단하잖아 잡았니 전갱이구나 나도 그거 있어요 짠 개구리 개구리 난 이것도 있다고 짠 그리고 이것도 있어 가시복도 가지고 있다고 더 꺼낼 거 없으시겠지 열심히 생각하는데 없지롱 그거는 나도 있어 짠 뭔가 색깔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없네 너무 오래 없네 네 그러세요 들어가십시오 오늘 봐주셔서 감사했어 케빈씨 아 이겼구만 패배를 인정하는 마무리 짠 매기도 있지롱 완벽하게 승리를 그거 했어요 좋군요 아잠 아잠 잠깐만 뭐한거야 지금 짐 뱉은 거예요? 뭐한거야 지금 뭔가 콧물같은게 튀긴거 같은데 그쵸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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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경치 좋다 자 경치 좋구나 경치가 겁나 좋구나 경치가 겁나 좋구나 자 콩을 들고 경치를 구경하고 있사오니 흠 흠 흠 흠 낚였구나 낚였구나 흠 흠 성공 doch 이빈 4 자 2 1 3 2 1 3 5 무려 전갱이도 있다고? 기성어다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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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갱이 나도 갖고싶어 자 우리들의 챙검 남아 그거 황금연어 아닙니까? 황금연어 뭔가 되게 볼품없어 나는 자 나는 바늘도 만진다고 가시야 가시 그거 뭐예요? 그거 뭐야 또? 뭐야 개똥벌레인가 뭐야 그게? 오 자 우리 둘은 이렇게 가시복을 쌍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마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난 벌레도 있어 짠 착각 어이 좋군요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모두모두모두 자랑을 겁나게 하고 있다고 여기 있으면 안되지 자 여기서 가운데서 짠 잠시만 묻어버려야겠어 생매장해야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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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어버리자 이 장소에 당신들 영원히 물친다 아 앗 앗 짠 띵 띵 냥냥냥냥 묻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자 자다 두고 나는 콩 뿌리러 가야겠어 콩을 뿌리고 싶은 터나잇 어? 저기 뭐죠? 아? 왜이리스? 매미어물이구나 아 어쩐지 부딪쳐도 꼼짝도 안하더니만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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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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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가 미미화도다 탈출해서 사라졌잖아 사실 계속 자 이제 사람들을 모으죠 사람들 사람들 다리로 다리로 오세요 오세요 다리로 오세요 음 폭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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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오세요 폭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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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들고 자 통신을 마무리 짓자고 마무리 짓고 나는 놀라운 마을로 가고 싶다고 좋아 으 아 몰라 신경이 안쓴다 자 사진 찍을 준비 사진 찍을 준비됐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자 딱 여기서 멋있게 딱 바라보자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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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바라보자고 여기?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딱 좋다 딱 좋다 한 사람은 가운데 그렇지 이거 뭐죠? 이거 뭐야 어 약 자 폭죽을 딱 놓고 자 자 짠 어이 짠 어이 잘 찍었다 잘 찍었어요 오오 사진 하나 기깔나게 잘 찍혔습니다 끝 자 자 통신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어 내 마을은 볼게 없어서 그래요 더이상 울겨먹을게 없네요 자 다음 마을로 놀어 놀러 가자고 근데 이 사진은 어떻게 뽑죠?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써먹은지 모르겠어 바이 바이 자 어딘가로 놀러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아는 마을이 없어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1213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